여러분,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형용사 마스터 시간에 여신 여러분의 환영입니다. 오늘부터 ethical부터 갈게요. ethical, ethical. 애가 tic-tic 거려, 애가 tic-tic 거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ethical, 도덕적이네요. 애가 tic-tic 거려 뭐라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ethical, ethical, ethical이에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immoral. immoral. immoral 할 것 많은 것들. 부도덕적입니다. 에티컬, 이모럴, 이모랄게 많은 것들, 이모랄게 부도덕적이고 많은 것들 에틱틱, 애가 틱틱거리면 어떡해? 도덕적 문제 있어, 에틱틱거리는 것 이모럴, 이모랄게 많은 것들, 이모럴입니다 다음은 플렉서블이야, 플렉스, 요즘 플렉스 많이 나오죠? 플렉스가 유연하냐, 유연한 몸이 유연하다 봐라, 플렉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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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리지드야 리지, 아, 니지지? 리지드, 니지드, 니지, 니지드야 엄격한, 딱딱한, 경직된, 경직된 사람이 좀 경직된 사람도 있죠? 딱딱한 사람들 리지드야 이 니지가, 앞에서 클럽지, 클럽지, 클럽지 뭐였어? 클럽에 많이들하고 서투른, 서투른 지였고, 리지, 리지, 리지야, 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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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는 어때? 딱딱해, 성격이 딱딱하네, 리지, 리지 성격 따뜻해, 딱딱해, 딱딱해, 플렉스업을 뭐라고? 유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forgiving, forgiving은 용서 잘하는지요. 앞에서 니네 언니, 니네 언니 용서 잘하는지요. lenient, 린이언트, 관대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를 다 얼려죽인 여자였죠. 크루얼, 크루를 다 얼려죽인 여자, 크루얼, 크루얼 다 얼려죽인 여자, 잔인 아닙니다. 크루얼, 잔인 안되겠습니다. friendly, 친구, 친절한이에요. kind, 친구같은죠. kind, friendly, 친절한, 친절한, friendly 되겠습니다. rude, rude, rude는 되게, rude, rude가 뭐죠? polite의 반대말이죠. 공손하지 않은입니다. polite, respectful, 공손하죠, 공손한, polite의 반대말, 되게 건방지입니다. rude, rude, rude. 길거리를 어떻게? 옷 다 벗고 다니는 거, nude, nude 다닌 거는 굉장히 건방지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건방지, rude한 거죠, 되게.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rude. rude가 되게 건방지, 얘기했습니다. fun loving, fun이 뭐지? 즐거움. 즐거움을 사랑하는이죠. 즐거움을 사랑하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사는 겁니다. fun loving. fun loving, 앞에서 배운 단어, easy going. 즐겁게 막 사는 거. fun loving, easy going. 똑같은 말입니다. easy going. 그 다음에 serious에요, serious. 아, 입이 시렸어, 시리어스, 입이 시리어스. 왜? 아, 입이 시렸어, 그거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입이 시렸다는 거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거 죽었죠? 시리어스, 시리어스가 신중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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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어스, 진, 시리어스한 거죠, 시리어스. 어, 그래서 시리어스한 거. 그래서 시리어스는 입이 시리어스, 이 시리어스. 어, 신중하다, 아니면 뭐, 진, 진, 진정한이죠? serious, serious. funny, 웃긴입니다. funny, 웃긴. funny, 웃긴, 웃긴, funny, 웃긴. 덜, 아, 덜. 지루한입니다, 지루한. 덜, 덜. 아우, 아직, 아직 덜 자랐어요. 아직 덜, 아직 덜, 아직도 덜 끝났나? 아우, 지루해. 아직도 덜 끝났나? 아직도 덜 끝났나? 아우, 지루해. 아우, 지루해. 아우, 지루해. 아우, 지루해. 아우, 그래서 덜, 덜이죠, 덜. 아주 덜 끝났나? 지루해, 지루해. f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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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덜 지루한입니다. 그 다음에, gentle에요, gentle. gentle. gentle는 뭐야? 젠틀은 이렇게 젠틀한 거죠? 젠틀맨, 젠틀맨.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거. soft, hearted죠? soft, hearted, soft, hearted, gentle. 똑같아요. 마음이 부드러운, soft, hearted, gentle. 똑같이 젠틀. 부드러운 되겠습니다. abrasive, offensive. 앞에서 우리가 저희가 defensive, defensive. defensive가 방어하는이죠? offense는 공격입니다. 공격자 반칙, offensive power. 그리고 수비자 반칙은 defensive power입니다. defensive power. 그 다음에, abrasive야. abrasive, abrasive. 성격 까칠하지? 어, 까칠해. 성격 까칠하게 지금 abrasive 하겠죠? 아, 성격 까칠하게 뭐라고 했어? 그래서 이 사람 직업이 뭐래? 어부래. 이 사람 어디야? 어부야, 어부. 어부래. 어부래. 어브레이스입니다. 아, serious. serious. 심각한이죠? 심각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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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어스. 심각한 사람. 시리어스입니다. 이빨 시렸어. 먹으면 안 되는데 심각한 병이 났어요. 심각하게 죽었지? 입이 시리어스. 내면 되겠습니다. 어브레. 이 사람 직업은 뭐라고? 어브레. 어브레는 뭐라? 어브레는 어떻게 해? 까칠해. abrasive. 까칠한입니다. lttra cristien, 트루 istick. 얘는 tru istick 야. 얘는 tru istick. 얘는 tru istick야. 아, 얘 tru istick야. 얘, tru istick. 얘 이름이 istick야, ee stick. ee stick인데 얘는 정말 tru istick이야. 얘 정말 tru istick. 이름 뭐라고? istick야. 자, 이 스ztee가 mistaken잡고 일어났으세요. 하죠? 아, 이타적인이야. 이타적인. 이타적인. volt. ee stick. 스틱을 항상 지워줘. 스틱을 항상 지워주는 애. 그래서 lccurtvero istick야. 아 얘 정말로 true? 이 스틱이구나 이 스틱 잡고 올라오세요 이타적인이야 남을 생각하는 남만 생각하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 세상에 가장 가장 자기만 생각하는 fish이죠 selfish 이기적 fish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이기적인 물고기 이름은 selfish이야 이름이 sel이래 얘는 이 스틱을 잡고 일어나지 l true 이 스틱 얘는 정말 truly 이 스틱이야 hard working 열심히 일하였죠 아까 hard working 반대말 뭐 배웠어요 fun loving 즐거움을 좋아하는 fun loving 있었구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죠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은 뭐야 아이들은 아이들은 어때 아이들은 빈둥빈둥거리고 놀지 아이들은 빈둥빈둥거리며 노는 입니다 아이들 자 한에스트 honest honest 하니 이걸래 발음 하니가 아니라 honest honest 여기 하니로 발음나죠 하니 이제 정말 거짓말 하지마 정직하게 살자 저 하니냐 정직한이죠 정직한 honest 정직하리입니다 하니 이제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 하니 하니하니 dishonest 정직하지 않아요 dishonest 근데 이 하니 는 정직하지 않았죠 정직하지 않았어요 dishonest 그 다음에 애로 애로 권투를 시켰지 아침에 애로 권투를 시켰지 내가 어떡했어 아우, 거만해. 에러간트. 거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험불. 이 세상은 가장 무슨 불이었지? 가장 겸손한 불. 험버입니다. 험버. 가장 겸손한 불. 험불이 있었습니다. 자, 이의 이름이 임혜진이야.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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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똑같아요. 임혜진. 이 이름은 뭐라고? 임혜진. 임혜진은 뭐해? 상상을 잘해. 상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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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혜진 얘가 잘하는 게 뭐라? 임혜진. 얘 이름은 뭐라고? 임혜진. 예진이가 잘하는 게 뭐야? 상상. 그래서 imaginative. 상상력이 있는 입니다. 자, realistic이에요. realistic. real이 뭐지? real이 진짜죠. 진짜. 현실적인이에요. 현실적인 용어로 realistic 아니면 practical. practical이죠. practical. practice 할 수 있는이죠. practice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practice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imaginative의 반대말. realistic, practical이에요. realistic, practical. 자, 이거 사진이. 이거 그림이에요, 그림. 이거 그림인데 어때요? 진짜 같죠? realistic painting. 뭐라고? realistic painting. 이거 고양이 사진 아니에요. 고양이 그림입니다. realistic painting이야. 임혜진이가 잘하는 거 뭐라고? 상상하는 거. realistic은? realistic은 진짜. 진짜 같은입니다. 진짜 같은. realistic. 자, 그리고 다음 그림. ingenious이야. 다 알고 있죠? genius가 뭔지. genius. genius가 뭐지? genius? genius는 천재야. 천재. 그래서 ingenious. 이 사람 알죠? 알버트,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ingenious는 독창적인, 창의적인. 천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독창적인, 창의적인. 이노베이브, 독창적인, 창의적인. 이노베이브 동의입니다. 이노베이브, SK, 이노베이션 하죠. SK가 많은 거. SK 창조입니다. 창조, 이노베이브. 앞에서 크리에이티도 같이 배웠죠? 크리에이티브 똑같이. 창의적인 뭐야? ingenious. 지니어스가 하는 거야, 창의적인. 근데 컨벤션을. 맨날맨날 컨벤션이라는 하는 거야? 진부한 했죠? 진부한. 진부한. 컨벤션을 하고 앞에서 반대말로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배웠어요. 크리에이티브 동의어. 인지니어스 독창적인, 창의적인입니다. 컨벤션어. 인텔리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지. 인텔리. 똑똑한이었습니다. 똑똑한 단어 되게 많았죠? 뭐도 있었어? 브라이트. 브라이트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 있었죠? 스마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 다 똑같이. 똑딱합니다. 반대말은 덤덤덤덤. 덤덤덤. 스튜피드. 스튜피드. 그 다음에 이리아릭. 이리아릭. 이거 어디야? 그래서 이리아릭까지 했죠. 바보같은. 이리아릭. 그래서 인텔리전트 했고요. 리타드야. 리타드. 약간. 이렇게 좀 머리가 잘 느껴돌아가지고. 약간 바보들이 찍고. 좀 덜 대는 거야. 애들. 엄마랑 아빠랑 해가지고 애기 낳는데 애가 리타드야. 리타드 봤더니. 엄마가 뭐야? 니 탓이야. 다 이건 니 탓이야. 이런 애가 나는 건 다 리타드야. 리타드. 그죠? 찐따. 영어로 그저 니탓은 찐따 되겠습니다. 찐따. 리타드야. 찐따. 리타드.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했죠? 리타드드. 인벤티브. 그죠? 인벤티드. 인벤티드 했죠? 인벤티브. 아까 인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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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인다. 인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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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on resourceful on resource야 소스가 부족해 소스가 부족하네 on resourceful 그죠 부족한 입니다 부족한 부족한 resource가 부족해서 부족한 영어로 보다 on resourceful resourceful 자원이 부족한 이에요 on resourceful 소스가 부족해 소스라는 장원이 부족해 on resourceful야 졸리야 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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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젠이나 졸리 할 때 했어 앞에서 졸리 뭐야 졸리 졸리는 기쁜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쾌활한 졸리야 니 졸리 나 내가 쾌활하게 해줄게 졸리 쾌활하게 해줄게 그래서 걔가 그죠 쾌활하게 그 다음에 디스어그리 어그리어블이는 앞에서 배운 단어 어그리어블 어그리어블과 똑같습니다 아 아 사람의 부침성 좋은 이었죠 어그리어블 어 그래 어그리 어그리 하자 그리 하자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 어그리어블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터 쭉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부터 봐서 앞에 부터 봐서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앞 단어부터 이 까먹지 말고 에틱 애가 틱틱거렸어 애가 틱틱거리면 뭐가 없다 버릇이 없죠 버릇이 없죠 버릇이 없죠 예의가 없는 도덕적이지 아니었고 이 뭐랄까 많은 것들 비도덕적인 이었습니다 플렉서블어 때 유용한 유용한 유연한 유연했고 위 지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야 가장 가장 경직된 죄 경직된 딱딱한 이습니다 경기 땐 지 포기빈 용서 잘 안이죠 리미언트도 용서는 관대한 이었죠 그 다음에 크루를 다 얼린 애올 때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크루 워 잔인한 여자 그 다음에 프렌드 리 프렌드 친구 같은이죠 아주 친절한 이었구요 루드는 어떻게 누드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애가 되게 건방진 이었죠 건방진 폴라이트 어 가고 리 스펙포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자 펀러빙이의 펀러빙이 어떤 펀은 뭐지 아주 펀을 좋아하는 거죠 즐거움을 좋아하는 이었구요 어 그 다음 단어 시리어스야 시리어스 심각한 이었죠 아우 이거 이거 먹고 죽었어 심각해 심각해 신중하고 심각해 먹고 죽었어 아우 입이 시리어스 때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리어스 심각한 병을 갖고 왔죠 시리어스 장담의 퍼니는 웃긴 거였고 덜 덜 아직 덜 끝났나 그래서 얘가 어떻게 지금 지루해 하고 있지 그래서 지루한 입니다 덜덜 지루한 덜덜 덜 끝났나 지루해 젠틀 젠틀맨 젠틀맨은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었죠 젠틀 부드러운 이었구요 어브레이스브 오펜셉 디펜셉 오펜셉 디펜셉 그래서 어브레스 이 사람 이름이야 까칠한 사람이야 직업이 뭐래 어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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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칠해 어브레 까칠한 입니다 엘츄 이스틱이에요 엘츄 얘는 출리 이스틱이야 이스틱을 갖고 있어 엘츄 이스틱 어떤 애지 이스틱을 주는 애가 어떤 애야 되게 어떤 애 되게 이스틱을 주는 애의 엘츄 이스틱 되게 이타 적인 였습니다 이 세상 가장 가장 어떤 고기 물고기 가장 어떤 물고기 가장 어 그 이기적인 물고기는 셀피쉬 셀피쉬 자 하드워킹 열심히 일하는 거구요 아이들 어때 아이들은 빈둥빈둥 거리며 돌아가서 아이들 빈둥거리며 노는 입니다 아이들 빈둥거리는 하니 하니 이제 정직하게 살자 하니 정직한 이죠 디스 아네스트 이하니는 어떻게 정직하지 않아 디스 아네스트 정직하지 않습니다 에로건트 에로 권투를 시켰던 애가 어떻게 써 거만해 거만해 에로건트 거만 아니죠 험블 험블이야 이 불은 어떻게 이 세상에 가장 어떤 불 가장 겸손한 불이야 험블 자 말도 안되는데 그냥 하는거에요 자 이메진 이메진 얘 이름이 이메진인데 얘는 뭘 잘한다고 상상을 잘해 이메진 상상력이 풍부한 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리스틱이 무슨 픽처를 했어 리얼리스틱 픽처 진짜 같은 진짜 같으니 리얼리스틱 였죠 자 인지니어스 지니어스는 뭐라고 할래 지니어스는 천잰데 지니어스가 하는게 뭐야 독창적이냐 독창적인 그 다음에 컨벤션 맨날 맨날 컨벤션이라 여는 진부한 이었죠 컨벤션은 진부한 인텔리전트 브라이트 스마트죠 브라이트 스마트 반대말은 덤 이리아릭 덤 이리아릭 였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똑똑한 이었죠 리타드야 다 니탓이야 이런 애가 태어난건 니탓이야 이런 애가 누구라 찐따 찐따 리타드 였습니다 리타디드 자 인벤티브 인씨가 만든거죠 발명 발명하는 인벤티브 발명하는 인씨가 벤을 만들어서 발명하는 이었구요 언 리소스풀 소스가 부족해 자료가 부족한 이었습니다 언 리소스풀 자료가 부족한 자 졸리 어때 졸리 졸리는 쾌활하죠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네 졸리 아예 개이름을 졸리로 해 단어 외우려면 그냥 졸리래요 그래서 개이름 집에 강아지 있는 사람 오느부터 집에 가서 졸리라 불러 졸리 쾌활한 강아지 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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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나 때리면서 졸리 졸리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스어그리어블 어그리어블은 어그리하자 그리하자 그러죠 그래서 쾌활한 쾌활한이었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부침성 종이였고 디스어그리어블은 부침성이 좋지 않음입니다 자 갈게요 에티컬 에티컬 애가 어떻게 틱틱거리네 애가 틱틱거리네 그런 애는 뭐가 없는 어떤 애들이야 그런 애는 도덕적인이죠 도덕적인 니네언트 니네언니는 어때 니네언니는 니네언니는 관대한 포기빙과 동의합니다 니네언트 루드는 루드 디스 리스펙프리죠 뭐가 없는 어 되게 건방진입니다 시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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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가 싫었는데 가만히 놨더니 죽었죠 어떤 병이 만들어서 시리어스 심각한 심각한 오펜시브는 디펜시브의 반대말이 공격적인 오펜시브 아이들은 뭘 잘한다고 아이들은 빈둥거려요 하니 하니는 뭐 해야 돼 정직해야지 이미지는 뭘 잘해 상상력이 뛰어난다 상상력이 컨벤셔널 맨날 맨날 컨벤셔널은 진부한이죠 인벤티브 인시가 벤을 만들었대 그래서 어떻게 인벤티브 인시가 만든 벤이죠 창의적입니다 리지드 자 쥐가 있었어 클럼지는 서투른 쥐고 리지드는 경직된 쥐였어 크루를 크루를 다 얼려버린 여자 어때 잔인한 여자입니다 프렌드리 친절한 이지 아직 덜 끝났어 덜 끝났어 지루해 지루해 얼트루 이스틱 그 스틱을 가진 애였지 걔는 어떤 애였지 이타적인 애 에로 권투를 시켰어 에로 어렸을 때 권투시켰다가 건방전졌네 에로 권트 건방전 자 프랙티컬 실제적입니다 리얼리스틱 실제적인 다 니타시아 니타시아 리타딜 찐따 인이죠 디스어그리어블 어그리어블 부침성이 좋지 않은 입니다 이모로 이 뭐랄 건 많은 거죠 이모로 비도덕적인 플렉서버 유연한 유연한 몸이 유연한 거였고요 펀너빙 펀을 사랑하는 어브레이시브 어브레 어브레 뭐요 어브는 어떻게 까칠해 샤드피쉬 어브라 어브레하고 까칠해 상관없어요 어브가 다 까칠하진 않아요 그냥 애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애우려고 하는 거지 야 진짜 어브는 까칠하다 선생님 가는 게 아니야 아니죠 그냥 어브레 그렇게 애우는 거야 까칠한 어브 이렇게 애웃게 그냥 어브레이십 걔가 까칠했어 어브라 그래 샤드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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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생님 가장 어떤 피쉬 가장 가장 이런 피쉬 있지도 않지 가장 어때 이기적인 피쉬 험블은 불인데 어떤 불이야 가장 겸손한 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지니어스 자 지니어스가 하는 게 뭐라 독창적인 독창적인 창의적인 언 리소스 소스가 부족한 입니다 자 졸리 졸리는 어때 아까 게으름이었지 어떤 게 쾌활한 게가 졸리 였습니다 자 처음부터 갈게요 에티컬 도덕적인이고 비도덕적인 이모로 이었어요 자 니네언니는 어때 이모로 니네언니 니네언니는 어때 관대하지 니네언니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 니네언니 관대한 자 됐죠 아 니네언니 관대한 이구요 자 그 다음 어떤거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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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이들은 항상 빈둥빈둥 거리죠 자 오펜시브 디펜스 같이 했다 오펜시브 디센스 오펜스는 뭐야 공격적인 디펜시브는 방어적인 시리어스는 어떤 병이라고 심각했어 심각했어 루디아 루드는 되게 교만한 아니면 되게 버릇없는 이었죠 안에서 하니 하고는 뭐해 하니 하니 하니는 어떻게 정직해야 돼 이메지는 뭘 잘한다고 상상력이 뛰어나 컨벤션은 맨날 맨날 뭐하는거 진부하게 회의나 하는이죠 컨벤션 컨벤션을 이었고 자 인벤티브 인벤티는 뭐야 밴드가 발명하는 발명하는 이었고 리지드는 어떤 쥐라고 가장 경직된 쥐야 딱딱한 쥐 경직된 크루를 얼려버린 사람 크루얼 크루얼 어떤 사람 크루얼은 잔인한 사람 자 프렌드는 친구처럼 되어는 친근한 입니다 프렌드리 아직 수업 덜 끝난다고 하면서 걔가 어떻게 보셨어 지루해 하고 있었지 지루한 얼추 이스틱 이스틱을 줬어 어출 이스틱을 줬어 어떻게 이타적인 사람이었고요 애로 권투를 시켰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고 애로 거만하니 됐네 프랙티칼은 실용적인 이었고요 리타디아 니탓이야 니탓이야 왜 찐따가 났네 찐따 디스 어그리어블 어그리어블이가 붙임성이 좋아했죠 디스 어그리어블은 붙임성이 없는 입니다 붙임성이 없는 디스 어그리어블 자 이 뭐랄거 더 뭐랄거 많으죠 인모랄 비도덕적인 동의원은 에티칼 입니다 에티칼 반대말이죠 에티칼 뭐야 도덕적인 인모로는 비도덕적인 플렉서블 플렉서블 어떤 사람 유연한 펀너빙 펀을 사랑하는이죠 펀을 사랑하는 어브레이십 까칠하냐 까칠한 어떤 사람 누가 어부라 어부라서 까칠해 어브레이십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비 셀피쉬 어떤거 어떤 물고기야 이기적인 물고기 였고요 험블 험블은 불인데 어떤 불 겸손한 불 이었습니다 인지니어스 지니어스 지니어스 뭐라 지니어스는 지니어스는 천잰데 천재가 하는거 독창적인 언 리소시플 소스가 부족한 졸리는 뭐야 졸리 졸리 쾌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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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갑니다 아직 수업이 덜 끝났어요 덜 끝났어요 애가 뭐 없었지 지루해 하고 있었네 쥐는 진데 리지드야 리지드 어떤 쥐지 경직된 쥐였습니다 오펜시브는 디펜시브의 반대말입니다 오펜시브 공격적이죠 시리어스야 시리어스 입이 시려서 냅뒀지 뭐 어떤 병이 생겼다고 심각한 입니다 루드는 건방진 자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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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니 어떻게 돼 하니는 정직해야 돼 하니 자 이메진은 뭘 잘하는 여자랬어 이메진 상상력이 풍부한 이메진 이었습니다 에티칼 이죠 에티칼은 애가 틱틱거리는 건 도덕적인 거고요 도덕적이지 않은 거고 인모럴 이모럴 많은 거죠 인모럴은 비독적인 되겠습니다 플렉서블이죠 플렉서블은 뭐야 플렉서블 플렉서블은 유연한 유연한 자 자 어불에서 어불에서 어떻다고 어불에서 되게 까칠해 까칠해 셀피쉬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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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이야 이기적인 이었죠 이기적 자 지니어스는 뭘 잘한다 지니어스는 독창적입니다 소스가 어때 어니 붙었으니까 소스가 부족해 부족합니다 리서스풀 자 졸리는 어떤 어떤 개여서 아까 쾌열한게 졸리가 나왔죠 자 얼 트루 이스틱 트루 이스틱 이죠 이스틱을 주면 어때 이타적인 이었어요 이타적인 트루 이스틱 이타적인 자 프렉티칼이죠 프렉티칼 프렉티칼은 실용적입니다 니타시야 니타 니타시 뭐가 남겨 찐따 찐따 리타리드 이었죠 인벤티브야 벤시 인시가 만든 거죠 인벤티브는 창의적인 이었습니다 아니면 발명하는 오펜시브 디펜스 반납을 오펜시브는 공격하는 거였죠 리지드 뭐라고 리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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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딱딱한 경직댄이 리지드가 됐습니다 리지드 다시 하나씩 다 없애 볼게요 다시 갑니다 도덕적인과 비도덕적인 찾으라 도덕적인 뭐지 도덕적인은 에티컬 비도덕적인 인모럴 이었습니다 자 유연한 뭐에요 유연한 유연한은 플렉서블 플렉서블 어부레 어부레는 뭐였지 어부레 어부는 어떻게 까칠한 이네요 까칠한 됐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걸 좋아하는 거야 그건 뭐야 펀 러빙 친절해 친절한 건 누구지 친구니까 프렌드 리 아 아직 수업 덜 끝났어요 하고 아까 걔가 뭐하고 있었어 지루해 하고 있었지 지루하는 덜 자 크루를 얼려 죽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크루 올려 죽이는 애들은 잔인한 애들입니다 오펜시브는 디펜스브의 반대말이었죠 디펜스브는 방어니까 오펜시브는 공격적인 자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하고 놀아요 아우들은 아이들은 빈둥거리고 놀죠 자 시리어스가 시리어스 입이 시렸어 그랬더니 뭐가 어떤 병이 생겼어 심각한 병이 생겼죠 심각한 자 루드는 뭐야 루드 루드 루드는 되게 겸손하지 아니 공손하지 아니죠 공손하지 건방진 되겠습니다 자 니네 언니 니네 언니 어떻게 니니 언니는 어떻게 굉장히 관대해 포기빙이었죠 하니 우리는 이제 더이상 뭐야 정직하게 살자죠 정직한 자 이미지는 뭐한 여자라고 이미지는 상상력이 풍부한 여자 컨벤션은 맨날 맨날 컨벤션 여는게 뭐야 지루한이죠 인벤티브 인씨가 만든 배는 어떤가요 인벤티브 되게 창의적인 아니면 발명하는 이자 발명하는 자 리지드야 어떤 줄에서 리지드 니네 지노 때 경직 때 딱딱해 지었죠 자 이스틱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 도와주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이타적인 자 에로건트 에로를 권투를 시켰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고 에로건트 건방져졌어 자 프랙티컬이야 프랙티컬이 실용적인 이었습니다 니탓이야 니탓이야 어떤 애가 태어난게 찐따 디스어그리어블 어그리어블이 부침성이 좋은거죠 디스어그리어블은 부침성이 좋지 아닙니다 험불이야 험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불이지 겸손한 불이 되겠습니다 셀피쉬 셀피쉬 이 물고기는 가장 이기적인 물고기네 인지니어스 지니어스가 뭐지 지니어스 천재고 천재가 만든거 독창적인 Unresourceful 소스가 부족한 자 졸리는 어떤 개였지 졸리는 굉장히 굉장히 쾌활한 강아지 이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